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한 곽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는 내년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는데요. 곽 전 의원을 낙하산 공천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공천 관행, 이제 사라져야겠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급기야 의제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곽 전 의원의 자질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구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 인정을 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역 유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구 중남구는 수십 년간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지역구입니다. 지역 발전은 고사하고 계속 퇴보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대구 사회에 기여한 바도 없이 공천을 받으려고 중앙정치권을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리를 꿰차온 악습을 근절시킬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이 일사불란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한국의 정치 문화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오래된 낙하산 공천의 폐습을 뿌리 뽑으려면 지방자치를 키우고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지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